여자의 마음은 어딘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옷에 대한 관심도 많고 쇼핑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장로님, 우리 권사님 소감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하여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납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부부가 이 좋은 데 와가지고 구경도 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%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은요? 안녕하세요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권사하고 이렇게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